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스맥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농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맥. 구사명은 SMEC라고 스맥이었잖아요. 한글로 스맥이 바뀐 상태이고 주가는 상승했다가 빠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했던 배경은 로봇 관련된 종목,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든지 각종의 대기업에서 로봇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1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로봇주 LG전자 로봇기업 M&A 검토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IT 박람회의 CS2024에서 LG전자가 로봇기업을 인수합병 즉 M&A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는데 밝힌 데다가 삼성전자가 상용 로봇 시장에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투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CS2024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이 5년 뒤에는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사장은 산업용원 앞서 관련사를 인수한 바 있고 상업용원 배송과 물류 로봇을 만들고 있고 배송 물류 상업 영역은 우리가 새롭게 집중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사장은 로봇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지분 투자와 M&A 가능성 등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도 로봇죄 불을 지폈다. 한 부회장은 역시 CS2024 기자간담회에서 상용 로봇의 출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기업 간 거래 즉 B2B로 판매를 시작해 실버타운 쪽에서 걷기와 보행에 활용되고 있고 피트니스와 필라테스부터 시작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즉 B2C까지 시작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돌봄 로봇과 지능형 로봇, 가사보조로봇 등에 시제품을 선보한 바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한 적은 없다. 지난해 열린 CS2023에서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로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로 출시가 미뤄진 바 있다. LIG NEX1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 추진 중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된 내용은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한화, LIG, 현대차, 전반적으로 현재 계속 로봇 업체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거나 인수를 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계속 대기업에서는 향후의 먹거리를 로봇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꼭 꼭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두산 로봇이 상장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로봇의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받았던 테마가 바로 로봇 관련된 테마주가 되겠죠. 현재는 그 관련된 걸로 상승했다가 일부 찰실현 나오면서 현재는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비축할 때는 가치인 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있으면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거기서 거래량이 줄면서 단봉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 바로 따라가실 필요 없이 눌림목구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따라가셨다가는 또 고점에 물리시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상승하고 급등하고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면서 급등한다. 그 이로 눌림목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아직 현재 동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맥 같은 경우는 오늘 3.5% 상승하면서 3910원이 되겠습니다. 현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4100원, 2차 저항대는 4700원, 3차 저항대는 5600원, 4차 저항대는 6100원이 되겠습니다. 6100원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3500원, 2차 지지대는 3200원, 3차 지지대는 2900원과 그 밑에 2600원, 21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14만 2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현재 하루 이틀 걸러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누가 핸들링 하느냐?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파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인 동반,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2.3%대,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HTS상으로는 최대주 지분율이 9.2%입니다. 동사 2대주주, 3대주주, 4대주주가 아니고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이 9.2%입니다. 현재 HTS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거기 뭐 다트에 들어가가지고 실장 나온 거 그거 보면은 몇 퍼센트 되겠다는데? 네, 그것까지 다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일단은 HTS상 확인한 걸로는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HTS상으로는 현재 9.2%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률은 30%는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최대주 지분율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최근에 분기 실적 보면은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바뀌었던데 현재 HTS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위치는 현재 9.2%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해서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59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1,70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7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97억 원에서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48억 원에서 2분기 72억 3분기에 47억 원, 4분기에 5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4분기 때 48억 원 대비 작년에 53억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컨센스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향후에 미래 먹거리는 로봇은 꼭 하나씩 정도는 관심 갖고 멀리 보고 투자하실 때 맞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말고 멀리 보고는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쪽은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뭡니까? 메카트로닉스야 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미케닉 플러스 일렉트로닉스잖아요. 기계하고 전기 합해놓은 게 메카트로닉스잖아요. 메카트로닉스에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미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피자도 배달해주고 로봇이, 커피도 배달해주고, 음료수도 배달해주고, 그렇잖아요. 음식 같은 거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원이 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봇이 배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봇이 길거리에 가면 로봇이 지나가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향후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로봇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래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머지않아서 지나가다가 로봇이 피자를 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관심 가지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58%, 유보율은 47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EPS는 415원, BPS는 2880원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컨셉이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쉽게 50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이면 500원입니다. 5, 8은 40, PR 800원이라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입니다. 보통 테마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테마주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50배, 60배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동사 현재 어떻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 기준으로 현재 3,900원입니다. 5, 8은 40이잖아요. PR 8배가 안 된다는 거죠. 테마주면 보통 상당히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동사는 PR 7배 대 구간이라는 겁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를 빼고 순수하게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는 저평가 상태다.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가 바람을 불면 동사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주가 위치도 저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 기계사업. 쉽게 말하면 이제 로봇. 로봇도 다 기계 일종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95% 나온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ICT에서 4.5%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에 상당히 10차례 다 시비전을 했었네요. 그래서 160, 260, 한 500만 주 가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비전을 했기 때문에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채비는 158%, 유보율은 475%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업이 연결되었던 회사로는 공작기계 및 자동화 장비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 오늘 종가 3,910원입니다. 추세저를 보시면 차트 추세는 아 자 한번 실적을 제가 아까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자 117억원에서 220원이거든요. 자 계산기 나와라 얍! 자 220원 220억원이죠. 220억원 빼기 117억원입니다. 그러면은 103억원이거든요. 나누기 117 아 88% 증가했네요. 88.0%입니다. 한번 여기서 실시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영업이익은 88.0%였죠. 88.0% 그래서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동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은 88.0%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대기업 즉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IG, 두산, 한화 전반적으로 계속 대기업에서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M&A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50.4이기 때문에 과열간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4.5이기 때문에 과열간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4,700원, 2차는 5,600원이 됐습니다. 5,600원이고 선절은 1차 3,500원, 2차 3,200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정황 때 말씀드렸죠. 구간도 참고하시고요. 선절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맥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 등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